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의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꼭 한 권의 책을 권해야 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피터 린치는 워낙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명하셔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 투자 준비 중에서 4장 자기 진단과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경험을 많이 쌓으면 투자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장에서는 피터 린치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자기 진단 G2는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설사 G2가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될지 나쁜 투자가 될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읽는 기사보다 위 세 질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더 좌우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주택가의 저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외도 있지만 백중 구직구체의 집은 돈을 벌어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이 나는 집에 투자했다가 망했어 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장담컨대에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 급히 이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흔히 그러하듯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주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파산하는 바람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는 더 드물다. 집에 투자할 때는 천재였던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천치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20% 이하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놀라운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 지렛대 효과 덕분에 계약금을 20% 내고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 뒤 집값이 연 5% 상승하면 당신은 계약금 기준으로 연 25% 수익을 올리게 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까지 받게 된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되는 데다가 불안기에 몸을 의탁할 장소까지 제공한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집에 투자하는 과정은 이렇다. 처음에 작은 집을 사고 이어서 중간 크기 집을 사며 다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산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큰 집을 팔아 다시 작은 집을 사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주식보다 집에 투자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요일자 신문 부동산 면에 실린 헤드라인 집값 추락에 놀라 집을 팔아버리지는 않는다. 신문 광고면에 당신 집의 금요일 종가가 실리는 일도 없고 TV 하단에 시세 테이프가 지나가지도 않으며 아나운서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주택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는다. 오차드레인 백번지 집값이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주민들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이익을 얻기가 쉽다. 주식과는 달리 집은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7년이 평균 보유기간이다. 반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주인이 바뀐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집을 내놓으려면 이사트럭을 불러야 하지만 주식을 내놓으려면 전화 한 통화로 충분하다. 끝으로 우리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샅샅이 흘터보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집을 흘터보는 기술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 우리는 부모가 전기, 가스, 학교, 배수국, 부식검사, 세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우리는 길 위쪽의 주택들도 알아보고 길 아래쪽의 주택들도 알아본다. 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집이 수리 중이고 어느 집이 낡았으며 개조할 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인다. 사실 이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 보다도 좋은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한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집값의 반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피터린치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이 부동산이 하락 초입기 같은데 만약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매수자 우위의 상황이 오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 사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 뒤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당신이 과부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덱스터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당신은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다. 욕을 느낀다. 이런 경우라면 우량주 투자도 너무 위험하다. 놀라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10에서 20년 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에서 3년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한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우량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바닥을 길 수 있으므로 만일 주식시장이 미끄러진다면 덱스터는 야간학교에 다녀야 한다. 당신은 고정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일 수도 있고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가족의 유산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온갖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나 경마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모두 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 생활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이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다. IQ를 기준으로 말하면 최상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상위 3%와 하위 10% 사이의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다. 내 생각에 진정한 천재들은 아마도 이론적 사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할 것이다. 주식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황이 명확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갖춰진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부터 피터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얻는 거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사면 그때는 때가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 금값, 금리를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른다고 또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런 모습은 엉뚱한 시점에 낙관론 또는 비관론으로 돌변하는 인기 투자자문 뉴스레터에 드러난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가 발간한 정보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 뉴스레터의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관론은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에는 투자심리가 사상 최저였는데 뉴스레터의 65%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두려워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인 1977년에도 뉴스레터는 또다시 낙관적이었고 겨우 10%만 비관적이었다.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된 1982년 초에도 뉴스레터의 55%가 비관론이었으며 1987년 10월 19일의 폭락 직전에도 뉴스레터의 8%가 낙관론이었다. 투자자나 조언자들이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받아들였을 시점에 시장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많은 긍정적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하는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 내가 마젤란 펀드를 맡은 이래 펀드는 8번의 약세장 동안 10에서 35% 하락을 경험했으며 1987년 한 해만 봐도 8월에는 40% 상승했고 12월에는 11% 하락했다. 그 해는 1% 상승으로 끝났는데 손실을 낸 해가 한 번도 없다는 내 기록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최근 내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1년 동안 평균 50% 오른다. 분명히 금세기 내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50달러에 거래되는 주식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60달러까지 오르거나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고점 60달러가 저점 40달러보다 50%나 높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참지 못하고 50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고 60달러에 추가로 매수한 뒤 거봐 내 예상대로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절망에 빠져 40달러에 모두 팔아버리든 아닌가 봐 망할 놈이 내려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형의 투자자라면 투자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당신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해서 투자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시장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투자자 자신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남들이 모두 매수할 때 공매도 하는 식으로 인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그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는 것이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이게 투자의 핵심이죠.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 끝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락에 거의 밑바닥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정한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아니면 거의 바닥 근처에 왔다. 아니면 지금이 바로 저점이다. 그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었다 해도 나는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천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유명 성각자, 예언자,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으므로 나는 전혀 난처할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말했다. 예측해야 하는 처지라면 예측을 자주 알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는 거죠.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 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준 관찰자,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매 수지표, 과매도 지표, 헤드 앤 숄더 패턴, 푸트콜 비율,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 천체 별자리 움직임, 참나무에 낀 익기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훈족이 쳐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 만한 자료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산간관계가 있지만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종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 사이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울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함으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10중 8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지금과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까지 불황이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한테 시장이 좋은지 묻고 싶은가? 그래서 피터린치가 강연을 가면 항상 피터린치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데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책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판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위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 위기는 그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응 그렇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책에서 얘기한 게 진짜 맞구나. 우리는 대출이나 경기 침체 때문에 위기가 올 줄 알았지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인가 이제 내가 만든 시장 예측에 관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파티장 한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이론이다. 이게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읽으면서도 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상승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가와 내 직업을 묻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은 셀틱스의 농구 경기, 다가오는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곧 이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열이면 열 모두 펀드 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서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그는 아마도 주식시장이 무척 위험하다는 이야기 정도 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간다면 이때가 상승시장의 두 번째 단계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첫 단계에서 시장이 30% 상승하여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치과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잇따라 나를 구속으로 끌고 가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 치과의사조차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 종목 저 종목에 투자했으며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놓고 토론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치과의사조차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며 며칠 뒤 그가 추천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니 모두 상승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이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 이론을 믿고 말고는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놓고 내기할 생각은 없다. 시장 예측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 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천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번 프로덕츠 베들레엠 철강 제록스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에 투자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과거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많이 찍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식과 재테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고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떠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이 바닥에 근접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진짜 피터린치 말처럼 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불황을 견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관 봐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회사웨이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 이 위대한 회사의 주가는 7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4,900달러가 되었다. 당시 버크셔 회사웨이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 14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이 실적으로 버핏은 놀라운 투자가가 되었다.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주가가 역겨울 정도로 고평가된 기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돈을 모두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계속 운용을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나는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여럿은 약 3장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타코벨은 지난 두 번의 불황기에 줄곧 상승했다.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가 1981년이었는데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 1호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계속하여 20루타 종목이 되었다.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다음번 허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견 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자. 그래도 당신은 선견 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즉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해도 좋은 종목을 골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대충 뽑은 종목이 레디스였다면 투자액의 90%가 날아갔을 것이다. 1980년대 초가 항공산업의 호황기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았더라도 피플익스프레스 즉시 파산함이나 페남 경영부실로 1983년 9달러에서 1984년 4달러를 하락에 투자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에 시장을 정확하게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틸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을 구제해 주리라 믿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뭔가 걱정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럴의 시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타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른다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개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보고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살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매수의 신호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늦추거나 매수를 빨리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어야지 좋은 투자 기법이랑 좋은 투자 타이밍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요. 소액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기 때문에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약세장에 빠져나오면서 자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수익이 높았다고 하고요.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침체, 행정부, 시폐교체, 수없이 바뀐 치마 길이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단기 국채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당신의 목이 된다. 당신은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수익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량주 장기 보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따위는 없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에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보고요.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더 큰 손실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연 9.8%라는 이론적 수익률을 실제로 얻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10년간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현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이 기업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뒤따라가면서 실적이나 전망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스터드포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투자의 위험이라는 불안 요소가 따른다는 점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 등의 활동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술, 헌신, 모험십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마 도박사라면 경마라도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최신 정보에 따라 서둘러 주식을 사고파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주식 투자는 갈기가 멋진 말이나 자줏빛 비단 옷을 입은 기수에게 월급봉투를 거는 행위보다 나을 바 없다. 즉 주식을 정보에 따라 서둘러 사고파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회사의 몇 가지 기본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어느 회사가 성장하고 번창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익 급증, 무수익 자회사 매각, 신규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건은 마치 카드를 한 장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의 게임은 계속 진행한다.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컬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하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행운하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패배의 스릴을 즐기면서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스터드 포커나 월스트리트나 기적은 흔치 않아서 잃는 사람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한다. 그러나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10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면 나는 기뻐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나는 감사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이면 월스트리트에서 부러움을 살만한 실적을 올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터드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터드 포커는 포커인데 자신의 패를 몇 장 까고 몇 장은 안 까고 하는 포커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하인즈를 매수하더라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우량주에 투자할 때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들은 순식간에 투자액을 절반을 잃어버린 다음 8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충분히 연구한 뒤 투자한다면 3마일섬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위험하고 골치 아픈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의 투자에도 견실하고 노련한 기업 켈로그의 부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위험은 회사가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 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더 좌우된다. 즉 투자자가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었다.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새로운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과연 이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폭망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박도 불확실성이 있고 주식 투자도 불확실성이 있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면 도박에서도 실패하듯이 주식에서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부의 리뷰를 하였습니다. 리뷰를 들으신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는데요.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소장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나 기본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 주식을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주식 사봤자 조금만 수익이 나거나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불안해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자 워렌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진 필리피션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둘째, 최고 경영진은 현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의 판매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져도 전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에 열의가 있는가? 셋째,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리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필리피션은 성장주 투자의 창시자입니다. 워렌버핏이 오늘의 날을 만든 스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필리피션은 1950년대 모토롤라를 발굴하여 2000년대까지 보유했다고 합니다. 즉 50년간 보유한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의 수익률은 약 25만 퍼센트의 수익률로 추정됩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500억 원이 되는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15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나 2. 최고의 경영진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할 의지가 있나 3.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나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3.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 퍼센트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거나 혹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할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주주들에게 이런 놀라운 투자 성과를 얻게 해줄 위대한 기업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투자자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15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15가지 포인트 가운데 몇 가지 정도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정의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아무리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해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되게 매우 복잡하고 신상품의 마케팅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 사이클도 연도별 매출액 비교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매출액 성장률은 한 해 단위로 끊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분석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한 기업이 눈에 띌 것이다 저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성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도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준 기업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어 나는 한 그룹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또 한 그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탁월한 경영 능력은 두 그룹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어떤 기업도 단순히 운만 좋아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성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업 자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지위를 다른 업체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투자 대가도 운이 어느 정도 좌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거를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애가 알코아다 이 회사의 초창기 창업자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제품이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당시는 이들을 포함한 누구도 알루미늄 제품 시장의 규모가 그 뒤 75년간이나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 규모의 확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알코아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었다 알코아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공운송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알코아에게 새로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성장하기는 했겠지만 그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이다 즉 회사의 성장에도 운이 상당히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의 초판을 쓰고 있을 무렵 알코아의 주가는 1956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비해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주가도 불과 10년 전인 1947년에 매수했다면 지불했을 가격 즉 그의 평균 주가 사상 최저가가 아니다 에 비해 무려 500%나 높았다 이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성장주 그룹의 대표적인 기업 듀폰을 예로 들어보자 듀폰이라고 하면 라일론, 셀로판, 루사이트 언론과 같이 대중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 획기적인 신제품들을 처음으로 생산했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런 초인류 제품만을 생산했던 게 아니다 듀폰은 오랫동안 폭약을 제조해왔다 원래 이 폭약 제조 사업에서 터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이 회사는 성공적인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았고 미국 최고의 기업 성공 신화를 일권했다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그룹에 속하든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그룹에 속하든 모두 투자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업 경영진은 최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 성장세는 지속될 수 없다 즉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출액의 성장세를 지속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죠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매출액 추이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섣부른 전망은 그룹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장내 매출액 추이와 관련해서 꼭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회사의 경영진이 아주 탁월하며 또 기술적인 변화와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빈틈없는 투자자라면 맨 처음에 이 기업의 주식을 뛰어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고려했던 첫 번째 사항인 매출액 성장률이 당초 예측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늘 예의주시해야만 한다 늘 앞날을 준비하는 기업 경영진은 바로 내가 최고의 투자 대상이 진여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지적한 매출액 성장률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 변화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로 모토로라와 코닝글라스웍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 전망은 매우 좋지만 이 제품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회사의 순이익은 반짝 급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가장 확실한 길인 10에서 25년간에 걸친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야만 기업은 기존의 제품을 더욱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만족하지 않는 최고 경영진은 1년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란 대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품과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에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쏟고 있는 회사다 마치 하나의 나무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자라듯이 회사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 부문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기업이 더 낫다는 말이다 포인트 2를 언뜻 보면 포인트 1을 새삼 다시 반복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 포인트 1은 사실에 관한 문제로 기업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포인트 2는 최고 경영진이 갖고 있는 자세의 문제다 언젠가는 현재의 시장 잠재력이 소진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제품 시장은 그 수준까지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더 큰 시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고의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포인트 1에서도 훌륭한 점수를 받고 동시에 포인트 2가 요구하는 자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야 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20년 엄청난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액도 함께 발표하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기만 하면 이 회사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연구개발 분야에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적인 투자 분석가들은 이렇게 계산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같은 업종 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업종 평균과 비교하기도 하고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경쟁 업체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한 주당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연구개발 부서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해 최적의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영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각각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개발 인력 간에 구체적이며 상세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문제까지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연구개발 부서와 생산 및 판매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신제품의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지 못할 수 있고 싸게 생산했다 하더라도 최대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은 보다 생산적인 경쟁 기업체의 제품에 비해 취약하게 된다 연구개발 비용이 최대의 생산적인 성과를 낮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협력까지가 있다 최고 경영진의 협력이 그것이다 상업적인 연구개발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고 경영진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경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확장한다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서 단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대폭 삭감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를 지적해야겠다 이것은 연구개발의 범죄에 통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마켓 리서치 분야에 관한 것이다 연구개발과는 관계없는 듯이 보이는 마켓 리서치는 연구개발과 판매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화려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거액을 투자해 막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출된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액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마켓 리서치 조직은 기업이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 경우 이를 훨씬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연결해 가령 투자액의 3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몇 배의 가치를 늘려줄 수 있는 셈이다 즉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한 금액 이상의 매출액과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리서치 조직이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 13만 명이 되려면 이제 300명 정도만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전문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판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무슨 사업이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영업일 것이다 판매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성공의 첫째 조건인 고객 만족은 반복적인 판매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업의 판매와 광고, 영업조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는 평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심지어 아주 신중한 투자자들에게 조차 기업의 생산이나 연구개발, 재무 분야와 같은 다른 주요 활동들에 비해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판매와 유통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업의 영업능력은 이런 식으로 개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진정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데 기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뛰어난 생산과 영업, 연구개발 조직이야말로 성공을 낳는 세 가지 중심축일 것이다 강력한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진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매우 취약하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업조직이 필수적이다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액이란 이익을 늘려주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익이 그의 상응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투자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어느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업이익률 즉 1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한 해가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추이를 조사해봐야 한다 특정 업종의 경기가 보기 드물 정도로 화랑일 때는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순이익 규모 자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면 거의 언제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한계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점도 눈에 띌 것이다 원래 영업이익률이 양호했던 기업은 화랑기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계 기업들에 못 미친다 여기서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도산에 이를 정도로 적자 상태에 있거나 시장 점유율의 저하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나는 진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은 절대 한계 기업의 투자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기업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업의 내부에서 펀더멘탈이 변화하는 뚜렷한 증후가 보일 때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경기화랑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와는 다른 이유로 나타난 것이다 영업이익률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두루 적합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된 지 오래된 대기업 가운데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는 대부분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또 해당 업종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기업들의 경우 이 원칙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괴리가 있다 이들 기업은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익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연구개발비나 판축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 중요한 점은 오늘의 이익으로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더욱 열심히 판매 촉진 활동을 벌이며 그 밖의 다른 활동도 더욱 열심히 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영업이익률이 이런 이유로 인해 감소했다면 단순히 그 활동이 장래 성장에 필요한지 여부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개발 노력인지 판매 촉진 활동인지 여부를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말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바람에 영업이익률이 악화됐다면 이런 기업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꺼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감소한 기업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혹은 한계의 기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하지만 연구개발 노력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기업은 투자를 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공적인 주식 매수는 주식을 사는 시점의 일반적인 기업 정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식을 산 뒤에 알게 되는 기업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영업이익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영업이익률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임금을 비롯한 고용비용은 매년 상승한다 임금 상승과 함께 원재료와 생산설비 가격도 오르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지방세 부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마다 영업이익률 흐름은 각기 달라질 것이다 어떤 기업들은 운이 좋게도 판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업종 내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력하거나 경쟁업체의 인상률이 자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만다 새로운 경쟁 기업이나 제품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쟁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격 결정력은 상실되고 더 이상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정가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증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독점 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뛰어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이 가격을 높이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잦은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그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이런 징후는 장기 투자자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판매 가격 인상이 아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한다 공장 시설이나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더욱 발전시켜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부서는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환해 원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세시켜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어떤 공정에서 보다 경제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한다 안목이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원가를 줄이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사실 수집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게 좋다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야말로 장내에도 꾸준히 건설적으로 모든 장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이미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틀림없이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공장이나 제조 공정을 혁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7은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노사가 없다는 것은 훌륭한 노사관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8은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즉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 9은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여기 세 포인트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10은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입니다 사업 부분 하나하나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되는 원가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원가를 종합적으로 절감해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간에 걸쳐 다른 기업을 능가하는 성공을 이어갈 수 없다 최고 경영자는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영진은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이 성공한 기업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다 만약 경영진이 각각의 제품들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도한 경제액을 피하면서 꾸준히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특별히 판초 갈동을 벌이고 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도 없다 최악의 상황은 분명히 성공적인 사업 부분인데도 잘못된 원가 분석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거나 회사의 전체 이익을 늘리기는커녕 깎아먹는 것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될 수도 있다 결국 현명한 사업계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굳이 정의하자면 이 문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사안별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어떤 기업은 보험료를 적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회사는 특허권이 중요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특허권보다 제조 기준상의 노하우와 영업 및 서비스 조직 고객들이 느끼는 인지도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다면 그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서 강점보다는 약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허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특허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런 회사의 이익은 급전 직하할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어떤 경우든 제품을 경쟁업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원체는 특허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력에서 앞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포인트 12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어떤 기업들은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쓴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좋은 평판을 뿌리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최대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한다 최대의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포인트 13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장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그 주식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사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차입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지속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깎아먹는다면 이런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버리지 않는가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애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제품 수요의 감소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생산이 안정화되는 초기 단계에 애기치 못한 지연사태나 심각한 비용 부담을 경험한다 적어도 몇 달씩 이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이익 전망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한 실망은 사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서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고 경영진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 비해 잘 안될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영진은 대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투자자는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수수방관하는 기업에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든 회사의 주주보다는 회사의 자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내부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들은 능력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수단인 스톡옵션 제도를 악용해 자신에게 엄청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은 이들이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수탁자로서의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 설명한 15가지 포인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는다면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 제아물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최고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강력한 의무를 결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영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될 명저로 알려져 있고요 다시 읽어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로 성장주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 나머지 부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같이 좋은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과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계의 현인으로 통하는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의 최대적은 바로 비용과 감정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비용의 최소화뿐만이 아니라 투자 결정이나 행동에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기적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인덱스 투자의 장점은 비용 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투자의 성공 공식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상태를 줄곧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입니다 존 보글은 벵가드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고 월가의 성인이라고 불립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재산 증식을 하는 법을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이기는 투자를 위한 4가지 상식적 법칙 2. 벤저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 3. 돈을 벌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기는 투자를 위한 4가지 상식적 법칙 법칙 1. 자본주의가 주는 보상을 거두는 성공 투자 전략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다 1.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수익은 실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다 2. 이는 상장 기업들이 연간 배당 수익률에 이익성장률을 더한 수치이다 2.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이익 1달러에 지불하려는 금액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체 없는 투기적 수익이 투자 수익을 높이거나 낮추기도 한다 즉 주가를 결정하는 공식 주가는 eps 곱하기 퍼에서 퍼가 멀티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값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존버글은 투기적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칙이 전체 시장 인덱스펀드에 투자해서 전체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이 완전한 위험축소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과 배당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3. 개별 기업은 성장할 수도 있고 세퇴할 수도 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를 생각하면 개별 기업의 부도율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법칙 3.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투자자들의 몫이다 4.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는 시장이 주는 총수익을 얻는다 시장이 주는 수익률이 8%라면 투자자들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8%를 나눠 갖는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5. 투자자들이 시장의 총수익을 벌기는 하지만 시장 총수익을 실제로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중계비용을 공제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 수익을 차지한다 그 비용으로는 수수료, 운용보수료, 마케팅비용, 판매수수료, 관리비용, 법률비용, 수탁보수 등이 있다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세금도 당연히 수익을 갉아먹는다 법칙 4.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시점선택과 펀드선택에서 손실을 공제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순수익이 된다 6. 투자자 전체는 시장이 주는 순수익을 차지해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펀드업계의 감원이설에 속아 시점선택과 펀드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나쁘다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장차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즉 원래는 모든 투자자가 시장이 주는 총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시점선택을 하면서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순수익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펀드를 그냥 주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존보글은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가 지수추종 ETF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상품은 거의 똑같지만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ETF는 매매를 하기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수추종 ETF를 모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최대의 적은 비용과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덱스 펀드는 최선의 선택이다 다른 투자 방식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몇몇 유능한 혹은 운 좋은 펀드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덱스 펀드보다 실적이 뒤진다는 점이다 나는 투자자 절대 다수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와 전체 채권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깊이 확신한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 전략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보다 못한 전략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1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확고부동하다 상식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해 지극히 단순한 이 전략을 따르는 투자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단순성만이 해답이라는 내 끈질긴 주장에 여러분도 이제는 나만큼 지쳤을 것이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 책에서 설명한 진실을 너무도 가볍게 무시하려 한다 인덱스 펀드 대신 투자자들은 값비싼 액티브 펀드를 선택해서 과도하게 매매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개 주도적으로 펀드를 고르기보다는 남이 권하는 펀드를 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만심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짜릿한 흥분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식시장의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자의 산수 펀드의 산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펀드를 주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즉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서 아무 생각을 안 쓰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찾고 그것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수료와 시점 선택의 오류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라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기관과 개인을 통틀어서 대다수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은 비용이 최소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순수익,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얻는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대결까지 했었죠 결과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이 해치 펀드의 수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공 투자를 추구한다면 장차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절대로 알 수 없으며 인덱스 투자 외에 대한적 투자로도 장내의 수익률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전제로 두고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투자의 세계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곳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도 그만큼 크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줄 수익 중에서 공정한 몫을 얻는 것이고 전통적 인덱스 펀드가 이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여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과거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서 앞으로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내의 수익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수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없다면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입니다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출간됐다 저자는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서 큰 존경을 받았던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통찰력 있고 직설적인 이 책은 투자 부분 서적 가운데 단연 최고로 꼽힌다 알다시피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가치 투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그레이엄은 이렇게 경고했다 적극적 투자자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사업 현황을 비롯해 자신이 선택한 주식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 그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투자자와 차별화되는 정신적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주식 투자자는 방어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방어적 포트폴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레이엄은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말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를 업으로 삼을 만큼의 시간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며 정신적 무장도 덜 돼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얻을 수 있는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을 더 올려보겠다는 욕심에 경로를 이탈하고픈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최초의 인덱스 펀드는 1974년에 나왔다 1949년 현명한 투자자가 출간되고 나서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레이엄은 마치 훗날 등장하게 될 신종 펀드를 눈앞에서 보고 설명하듯이 그러한 투자 방식의 본질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초판본에서 투자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신 괜찮은 투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능숙하게 운용되고 소액 투자자보다 실수가 적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고 적절하게 다각화된 보통주를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식으로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를 괜찮은 펀드로 규정했다 그레이엄은 비용 공제 후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유지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1965년이 되자 이러한 신념이 흔들렸다 1973년에 나온 현명한 투자자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기능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얼마간 눈부신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고 시절로 불리는 1960년대 중반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성과 펀드를 두고 한 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묘한 재주가 있는 신종 펀드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기적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젊고 똑똑하며 열정적인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는 1990년대 말 기술주가 주도한 강세장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위험천만한 신경제, 위치얼 펀드 그리고 이후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며 자산가치가 붕괴했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즉 평균 회의기의 성향 때문에 특정 시간에 수익이 좋았으면 그 펀드는 다음에는 성과가 나쁘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은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가 아니라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데서 얻어야 한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그레이엄의 조언은 이렇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투자 수익은 주식 매매가 아닌 주식 보유에서 얻어야 한다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장기적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벤저빈 그레이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치 투자라든가 저평가된 주식 종목 찾아내기 등의 단어가 바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고전이라 할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 원칙 즉 투자 다각화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기대라는 단순한 원칙에 더 초점을 맞췄다 우량 가치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으로 한때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주창한 가치 투자 전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냈으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976년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교한 증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우량 가치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을 지지하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먹혔던 전략이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 당시에는 잘 훈련된 증거 분석가라면 신중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저기서 방대한 조사는 물론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우량주를 찾아낸다 한들 그러한 작업에 소요된 돈과 수고를 상쇄할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레이엄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자면 오늘날의 뮤추얼 펀드 대다수가 주로 고비용과 투기적 행동 때문에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선호도가 점차 전통적 인덱스 펀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는 폭넓은 투자 다각화를 실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펀드 비용률과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이 오래전에 방어적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수립한 이러한 투자 원칙은 오늘날의 대다수 주식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투자 성과를 내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장기 투자 원칙을 고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상식적 사고, 지성, 단순 명료한 생각, 단순성, 금융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이야말로 그레이엄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조언을 이렇게 정리한다 평범한 일반 투자자가 들이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투자자가 성공하는데 엄청난 용기와 지식, 판단력, 경험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치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다면 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어적 투자 접근법으로 안전하게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반면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수익을 오롯이 취하는 것이 너무 쉽고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인데 굳이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더 높은 위험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 관점, 상식적 사고, 냉철한 현실주의, 현명함 등을 고려할 때 그레이엄이 인덱스 펀드의 손을 들어줬으리라고 감히 확신해 본다 그리고 뒤에 소개하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이엄은 정말로 인덱스 펀드를 지지하는 쪽이었다 2006년에 오마아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버핏이 내게 직접 했던 말이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주식 투자법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인 그레이엄도 오래전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었고 그 이후로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고려하건대 역시 나나 스승의 생각이 옳았다고 본다 즉 투자의 대가들도 평범한 개인이 좋은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것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벌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인데요 다소 복잡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자산배분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은퇴비용 대비용으로 고안된 자산배분형 펀드에 관한 것이다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투자자마다 투자 목적, 위험감내 수준, 행동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35년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이 책에서 존버글은 지난 35년간 주식 수익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평균 회기 법칙에 따라 앞으로는 예전만큼의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셋째 사실 투자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이 경험한 시대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썼던 벤저빈 그레이엄은 채권 금리가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 반대로 2017년에 이 장을 쓰고 있던 나는 60년 내내 주식 배당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높았던 경우를 본 적이 없다 60년 연속으로 채권 금리가 주식 배당 수익률을 앞섰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이다 요건대 그레이엄은 채권 금리가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낮은 시대에 살았고 나는 채권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즉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의 94%는 자산배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벤저빈 그레이엄은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투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은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 채권은 어느 정도 보유하면 될까 그레이엄은 이러한 전략적 결정이 전체 투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1986년의 한 연구 결과도 그레이엄의 견해를 뒷받침해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관이 운용하는 연기금의 총 수익률 차이 중 94%는 자산배분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에서 자산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나 된다는 사실은 장기 펀드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 보다는 주식펀드와 채권펀드 간 자산할당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표준 배분 비율 50대 50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일단 1949년에 나온 현명한 투자자 초판본에서 자산배분에 관해 언급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자산배분 비율의 기본지침은 일단 보통주의 비율은 25% 이상 7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 비율의 범위는 25%에서 75% 선이어야 하고 자연히 채권은 주식이 25%일 때는 75% 주식이 75%일 때는 25%를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주요 투자 수단의 표준 비율은 50대 50이라는 점이다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자는 상승장일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 절반 즉 주식 비중 50%에서 얻은 수익에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렸던 다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다 1993년에 출간한 졸저 보글의 미철 펀드론에서 존 보글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에 있는 투자자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80대 20으로 하고 나이가 좀 있는 투자자는 70대 30으로 하라고 추천했다 은퇴를 한 투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젊은 축은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하고 나이가 더든 축은 50대 50으로 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 1.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2.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은 투자자의 재정상태 미래의 재정적 부담 즉 자녀 및 손자녀의 학자금, 주택대출금 등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의무 청산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비교적 한참의 이를 때는 위험 감수 수준이 높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적 부담분보다 자산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과는 좀 다르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선호도에 달린 문제다 어떤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가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불리하게 주가 흐름이 진행되면 밤잠을 설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위험 수준이 높더라도 시장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어쨌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위험 감내도가 된다 우선 자산축적이 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배분 모형부터 살펴보자 1. 자산축적을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생활비를 쪼개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좀 더 공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2. 앞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사람 역시 그렇다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엄의 자산배분 원칙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나는 여기에 융통성을 가미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각자 위험 감내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축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의 비율을 최대 80%로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노년층은 주식의 비율을 25% 정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듯 노를 대비해야 하는 투자자는 미래 수익 가능성보다는 단기적 투자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수익의 변동성만으로는 위험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는 생활비 때문에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거나 투자에 따른 초기 비용보다 투자 수익이 더 적은 상황 등이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 관한 한 100%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4가지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산배분 전략을 짤 때 다음 4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우선 주식과 채권에 관한 전략적 선택부터 해야 한다 투자자마다 요구사항이나 상황이 제각각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장 수익률에 따라 자산배분 비율을 바꾸는 이른바 변동 비율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정 비율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고정 비율이라는 것은 예초의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60대 40으로 정한 고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사거나 그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정 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 수준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대다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정기적 비율 재조정마저도 하지 않고 원래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술적 배분 요소를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율을 연동해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전술적 배분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주식과 채권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면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바에야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전술적 변화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평범한 일반인 투자자라면 전술적 배분 비율 모형은 피해야 한다 네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액티브 펀드로 할지 아니면 전통적 인덱스 펀드로 할지 정해야 한다 역사적 검증 자료를 근거로 하건대 역시 인덱스 펀드 전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즉 이 네 가지를 꼭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소심한 투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바로 14만 명이 눈앞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도는 없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비율 범위를 75대 25 혹은 25대 75로 하고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레이엄의 자산 배분 지침보다 못한 성과를 내는 전략은 숱하게 많다 그러니 그레이엄의 지침을 비율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확성과 완벽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 개개인의 판단력과 희망사항, 기대수준, 두려움의 정도, 위험 감내도 등의 좌우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총알을 다 막아내는 이른바 완벽한 방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나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한다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걱정하는 젊은 투자자가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 배분을 어찌할지 고민할 때 아래 소개하는 편지글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나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내재가치는 국내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내재가치는 배당 수익률과 수익 성장률로 창출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의 내재가치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 GDP로 측정됨과 0.96의 상관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시장 가치가 내재가치를 웃돌 때 혹은 밑돌 때도 있다 물론 시장 가치가 과대평가될 때도 있다 혹은 과소평가될 때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장 가격은 내재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나는 그리고 워렌버핏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믿는다 물론 알게 모르게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기도 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는 정도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면 나도 알 길이 없다 같은 투자자로서 다 비슷한 입장이라는 의미다 단기적 투자 성과라든가 장기적 수익 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주식과 채권을 약 50대 50 비율로 구성한 단기 및 중기 인덱스 펀드를 보유 중이다 내 나이가 지금 88세인데 나는 이 자산배분 비율에 만족한다 그러나 나 또한 나약한 인간인지라 주식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고민했다가 또 주식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걱정했다가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각자의 상황과 상식의 의지에 무지의 안개 속을 헤쳐나가면서 적절한 자산배분 비율을 찾아내야 한다 첫 7. 민주주의에 관해 했던 말에 빗대 한마디 하자면 이렇다 내 투자 전략은 지금까지 나온 전략 가운데 최악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모든 전략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즉 결국 존보글의 전략이 최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고민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부디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자산배분 문제에 관한한 왕도는 없으므로 각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존보글이 쓰는 편지까지 봤는데요 존보글같이 투자를 엄청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주식과 채권의 이 자산배분 비율에 항상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자산배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존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일부분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지수 추종 ETF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